금대 라임이 경매에 붙여진다면 누가 비싼 값을 부를 갖기 케야만 원 금대 라임이 경매에 붙여진다면 누가 비싼 값을 부를 갖기 케야만 안녕하세요. 팔로알토입니다. 요즘 근황은 바쁘게 잘 지내고 있고요. 이번에 OPCD에서 마스터 클래스 호스트로 참여하게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은 제가 재작년에도 OPCD에서 스튜디오 세션을 가졌었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. 뭔가 그런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재작년에 한 거랑은 조금 다른 형식이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OPCD에서 연락 주셔서 함께 하게 되었고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음악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. 모두 비슷하겠지만 음악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음악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직업까지 됐는데요. 저도 음악을 만들면서 또 이렇게 알려지기 전에 아니면 완전 아마추어일 때는 이제 어떻게 필드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막연함, 막막함이 있었는데 창작에 몰두하고 그걸 얼마나 재밌게 해내느냐 그 과정을 재밌게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돌이켜보면 사실 제가 원래 이렇게 아마추어 때부터 기존의 어떤 프로 뮤지션들이나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알았던 게 아니고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알게 되고 교류하게 되고 이렇게 차츰차츰 단계를 쌓아갔던 것 같거든요. 결국에는 창작에 대한 어떤 진심과 열정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결국에는 누군가는 알아봐 주게 되는 것 같아요. 음악 작업하는 사람들마다 다 방식이 다르고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해온 방법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이 한다고 또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고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본인의 음악 방향성에 혹은 프로세스에 참고해서 좋은 건 취하고 아닌 거는 이제 재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원하는 거를 알고 싶어요. 제가 그냥 딱 준비를 딱 해가서 준비한 대로 딱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작업 파일을 공개하고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 저에게 알고자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좀 마스터 클래스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. 이제 재작년에 그 스튜디오 세션 가졌었을 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OPCD 스튜디오 공간이 그래도 되게 쾌적한 편이어서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. 좋은 공간이고 또 이렇게 뮤지션들에게 소통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좋고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많은 아티스트들 만났으면 좋겠고 재작년 그 스튜디오 세션 시간대도 여러 뮤지션들 만났는데 되게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을 알게 됐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때 인연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레이블과 사인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아티스트도 봤고 그래서 되게 그런 게 뿌듯하더라고요. 뭔가 그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는 거를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더 성장하기 전에 거의 시작점에서의 모습을 저도 이제 볼 수 있었어서 그런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번에는 음악 작업을 같이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음악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한번 또 재밌게 해보겠습니다. 음악이라는 게 또 장르 구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음악이 결국에는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. 결국에 창작이고 그리고 또 결국에 음악에 어떤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나눴으면 좋겠고 저도 뭔가 배워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